안녕하세요 한국어 초급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중국어를 공부합니다. 수요일에는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. 영화 촬영을 합니다. 마스미씨 이번 주말에 경복궁에 갈까요?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어 문화를 사랑하고 싶은 세 각국의 많은 분들에게 특히나 너무나 좋은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. 이 교재가 정말로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수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재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.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상 이준기였고요.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